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풍성한 공급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을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그들을 따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군중을 돌려보내 스스로 먹을 것을 찾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빈약한 예물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음식을 축복하신 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음식을 주셨고 제자들은 군중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적은 양의 음식이 제자들의 손에서 배가 부르고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남은 음식이 열두 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필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정서적 어려움 등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신뢰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빵과 생선으로 이루어진 작은 예물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빈약한 것이 그분의 손에서 풍성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배가시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역할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적에 어떻게 참여시켰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신성한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자원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공급자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육체적 피로든 정서적 어려움이든 영적 성장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재능,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배가시켜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우리가 됩시다. 제자들이 배가 부른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관대함, 사랑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에게 주심을 되새겨봅니다. 우리의 헌금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풍요와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굶주린 세상에 희망과 영향을 공급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5천명을 먹이신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역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